예수님의 영상은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하세요. 젠지 퍽지팀의 킬레이터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젠지 퍽지팀의 오케이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젠지 퍽지팀의 도저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젠지 퍽지팀의 에스터입니다. 뭐야. 체다. 봐봐. 어디투? 대전을 할 때 되게 화끈한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지 못해서 되게 아쉬운 점이 많이 남았는데 그리고 또 힘든 시간도 팀원들이랑 많이 겪었는데 같이 다 같이 이겨내주고 버쳐줘가지고 이번 시즌을 발판으로 다음 시즌 때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더 열심히 준비해서 11월 세계대회에서 우승할 수 있도록 해보았습니다. XR500의 QS 기능을 활용했더니 확실히 이전보다 게임 중에 딜레이를 느껴본 적이 없을 정도로 편안해 QOS의 다양한 기능들을 이용해 게임 지연을 방지할 수 있는 점이 가장 마음에 들고요. QOS의 다양한 기능들을 이용해 게임 지연을 방지할 수 있는 점이 가장 마음에 들고요. 또 가정에서 게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자꾸 추천하고 있으세요. 포인즈! QOS의 sides 아멘